살받았거든요? 박수 눈물이 납니다 나오세요 강대해라 시민아 강대하고 강대해라 자 고맙수 주세요 나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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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리골프 회장님 겁니다 박수 아니 지금부터 이라고 제가 어디에 타라고 아니 아니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자 공연해보겠습니다 아 요채연아 뒤만 봐라 자 음악 주세요 자 오세요 자 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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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박수 도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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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심삼찬 영아 언니가 조금 더 요쪽으로 왔으면 좋겠다 채혜연한테 돌리면 된다 카메라를 아니 카메라 딱 맞춰놨는데 아니 아니 이걸 돌리면 된다 아이가 아니 아니 저 언니가 공간이 그냥 남았다고 아니 그저 예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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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여전 난 다 지워져 저저 저 저기 저 산 밑에 그라지가 한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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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오 다 지 오 다 가온 덕은 강산 백보라지 보라지 개를 집어다시길 손냅이도 멋들어졌네 에헤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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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여라 난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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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저기서 삶이 배드라지가 하루가 하루 에헤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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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여라 난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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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서 삶이 배드라지가 하늘에 하늘에 가온 덕은 강산 백보라지 가온 덕은 강산 백보라지 가온 덕은 강산 백보라지